하악 그러면 오늘 원하는 포즈 딱 2개 해줄게요 2시간 되고요 대박이죠? 6학년 1개 말해봐요 신이다! 2! 2개 해줄게요 1개 말해봐요 2개. 3개. 3개. 배고프니까 갈까요? 본인이 하신다고 하신거 아니에요? 잘못 말했어요 한 번 가슴만 하면 좋아 잡을 수 없죠? 한 번 해주세요 어? 안 흘렸는데? 말 안 흘렸어요 분위기 봤어요 방금? 웃었나요? 근데 이거 지금 방금 분위기 내가 애교하거나 다 분위기랑 똑같아요 고맙습니다 진짜 꾸준히 시킨다 그쵸 여러분? 되게 너무 감동답게 꾸준히 시켜 여러분들 꾸준히 시키고 나도 꾸준히 안 하고 있어 1번씩 제가 했다고요? 언제? 예? 네? 진짜 안했는데요? 안했어요 웃기네 맛있다 뭐하냐? 스티치 누가 줬어? 스티치 누가 줬어? 아 스티치 되겠다 스티치 누가 줬어? 스티치 누가 줬어? 제인은이야 스티치 준 사람 스티치 준 사람은 나야 스티치 준 사람은 나야 스티플딩 처음 해보는 사람 카라 여우 KirkTV 나 죽었을 때 친구랑 해봤어 왜 안 돌아올까? 아리가 누구예요? 아리가 누구예요? 아리가 누구예요? 아리가 누구예요? 펌크스 펌크가 누구예요? 이거 진짜 웃기 말고 화보이 하늘 안 무서워 그래 렌지야 렌지야 보고 싶었어 지금 다들 저희 오늘 12시 이후로 아무것도 안 보겠으니깐 저희 가가지고 멋있게 해봐야 돼 지금 트리 먹고 싶은 거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좋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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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지금 저희 먹고 싶은 거 하나 둘 셋 치킨 피자 근데 우리가 진짜 치킨파랑 피자파랑 나뉜나요? 아니요 아니 피자야 나 육회 뭐야? 물회 육회? 물회 육회? 육회 이지 메이킥 귀여워 이지 거짓말이야 뭐야? 이거 또 귀여워 여기 또 있는데 왜 셋이서 마이클이 이준 어머 이거 부팡이 아니세요 귀엽네 이거 제인언니한테 받았다고 여러분 다들 오늘 잘 주체줄 해보아라 나에게 자 여러분 클레오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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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예 클레오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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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맞아 근데 약간 분장이 있어야지 맞아 그런다고요 맞아 분장 한 번 내면 진짜 몰랐어요 여러분 이거 다 분장이에요 여러분 오늘 비 오는데 정말 다들 너무 고생 많았어요 그래서 피락플룬 뭐였지? 피락플룬 이제 온대요 피락피룬 피락플룬 다들 다들 오늘 비 많이 오고 이제 태풍도 오는데 조심히 들어가셔야 돼요 알았죠? 네 그럼 저희 인사해볼까요? 안녕 자비 네 드라비 많이 받았어요 아냐아냐아냐 아비냐 메리 크리스마스 자비 메리 메리 크리스마스 안녕 자비 네이시 안녕 안녕 아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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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비